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타워 오브 헬 저희가 하러 왔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엄청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왔고요 니아님 잘하세요, 이거? 네 전 못해요 그런 거 같아요 못하시는 거 같은데 오! 어휴, 니오님 잘하시네 그 말 듣자마자 떨어졌거든요? 아니, 이걸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군요 좋아, 한 번 깨보자 이러면 자, 여러분, 타워 오브 헬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왔는데요 입양하세요만 하고 싶었지만 이제 타워 오브 헬을 할 때가 됐어 우리도 멋지게 점프형 하는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어? 이거 뭐야? 동전이잖아 가운데 있다가 그냥 오면은 점프를 그냥 또 오면은 점프를 아아악! 멘탈 멘탈 챙겨 내가 연습도 해가지고 붕둔 엄청 감았거든? 얼마나 오늘 많이 떨어뜨린 저는 자라! 으아악! 어, 여러분, 제가 1등이에요! 미연이 어디 어디 거기까지 올라갔어? 어차피 조만간 의악 소리와 함께 그래! 볼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명이 깨면은 맵 초기하대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아악! 어차피 못 깨실건데 그런 겁니다 어, 불꽃을 피하고 어이! 끝에서 점프 오케이! 자, 여러분들 타워 오브 헬 여기서 빠른 거야 아, 미안! 아니, 괜찮아 우리도 미호 잘하네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중에서 제일 잘했던 거였어 어... 여기서 비스듬하게 올라가야 된다 어, 그쵸, 그렇게 터밀! 안 온다는데? 이거를... 여기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다! 이거다! 됐다! 오케이, 이 거뮤주 같은 거 잘 피하면 돼 어, 나 깨는 건가? 어? 어?! 어디야? 어디지? 여기다? 아니야, 반대편이야, 반대편! 반대편 어! 어!! 깼어! 예에에에에에! 미호야아아! 우리가 시작했어! 우리, 타워 오브 헬 제일 쉬운 거긴 한데 왤나고 어... 어... 타워 오브 헬 처음 esasенные 처음 해 봐아! 처음ம! 처음 해본다고! 봐바? 이 상처 보여? 보이냐고 이게 다 떨어졌어 저기 맨날 맨 위치에 올라가서 맨 태초 마을로 떨어졌다고 오구 그랬어? 그럴 수 있지 나 들어가볼게 오 오 여기 처음 와봐 눈이 내려 눈이 내려 너 올라올 수 있겠다 야 내 배속됐다 내가 되니까 리아야 저는 이렇게 쉬운 맵 깨는 거 인정 못해요 아시겠어요? 리아야 너 진짜 못한다 너도 나처럼 이렇게 온몸에 붕대가 감을 때까지 연습하라고 오케이 다음 맵이 왔습니다 구독 다음 맵은 타워 크기를 6으로 한번 해볼게요 6칸을 늘었죠? 우리 진짜 쉬운 걸로 한거죠? 그쵸 우리 쉬운 걸로 했고 이번에는 조금 어렵다 칸이 늘어나니까 시간도 올라갔네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빨라서 너무 힘든걸? 그치? 좀 어렵지 이거 와 그래 타워 오후에 처음 깨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 오 됐다 와 왔다 우와 떨어졌네 이걸 떨어지네 여기도 굉장히 쉽고 어 미호 잘해? 아까 각성했어 약간 약간 좀 깨도 뭐야 아 좀 깨더니 애들이 좀 잘하네 이번에 저기 옆에 여러분들 옆에 그래프를 아 집중해주세요 소리와 함께 저 캐릭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리아의 비명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5초 안에 아니 무슨 5초 안에 비명소리 들는다고 그러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거 솔직히 떨어지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 잘 못하는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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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고 리아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는 이런거 떨어지는 적이 없었어 리아도 자라오고 있구요 이거 어디로 가는거지? 아 반대쪽으로 우와 이거 좀 엄청 긴장된다 이 타워 오후엘이 인기 많은 이유가 있군요 저는 먼저 위로 올라갈게요 이거 너무 쉬워서 삶으로 떨어질 수가 없네 너무 쉬워가지고 우와 여러분들 긴장되긴 하네요 와 나 모르고 나 진짜 이거 욕심나가지고 그래도 이것도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오 나 많이 왔다 많이 왔고 드디어 이것도 깨는 모습 보여주는건가 오케이 보라색 제 비명소리가 안 들리길 데렙니다 제발 태초마을로 갈 순 없어 태초마을이야 저 나락으로 갈 순 없다고 김니아를 만나긴 싫어 김니아 얼굴 못생겼단 말이야 김니아 얼굴 못생겼단 말이야 아 싫어 싫어 나 진짜 여기가 좋아 나 진짜 여기가 좋아 위가 좋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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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도 초반이 십 십 네 와 다시 올라왔어 그래도 이게 다시 올라와 지네요 멘탈 잡고 하니까 그래도 올라와 진다 으음 오케이 떨어지지마는데 여러분들 구경이나 하세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여윤씨 조심해요 정답 어헤 오케 하늘색 으어어 오오 왔다 왔다 저기서 죽었어요 조심해요 어허 으아 으아허아 으아아아어 도망갔던소 아 오케이 깔끔하게 막판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막판 어 처음부터 죽는거 나오죠 쫄깃합니다 이런거 좋죠 아 이런거 좋아하거든 왜 죽는거 째 아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 그래도 우리 실력 늘었어 안 늘었나 니오야 좀 어려우면 좀 바꿔줄까? 매표? 응 초반에 죽는 건 좀 선 넘었지 초반에 죽는 거 나오는 건 좀 힘드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왜냐면은 이게 움직이니까 가만히 움직이면서 우와 이거 그래도 할만하네 그래요? 초반에 그냥 가만히 서서 피하기만 한다는 생각으로 나가 가만히 서서 피하기만 한다는 생각만 하고 점프 눌러주고 그래도 점프 와 뭐야 왜 안가져 아니 가만히 서서 해 왜 이렇게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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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급해 와아 진짜 빨간색 진짜 어려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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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로운 마음으로 유빈아 넌 덕분에 매번 매번 태초마는 기분이야 으아 으으으으으으으 그래도 이건 괜찮아 이게 원판 돌리기는 그래도 쉬워 그래도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난이도 어어 가운데로 빠졌어 자 진짜 이 맵으로 마지막 장식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데 왜 못하는거야 응원해주세요 니아 넌 깨루나 말해 우린 한 번씩 깼다고 저도 깼어요 깰 뻔했는데 누가 맵을 깨가지고 에? 그랬나옹? 정신이 어디지? 아까 그 맵이 더 쉽겠다 아까 그 맵이 더 쉽겠네 그래서 이게 하다보면 늘거야 아 나 파란색이다 파란색 증권한 아 증권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깨지? 와 이거 1라운드도 못 깨겠는데? 여맨이 진짜 못한다 그거 그렇게 하는거야 뭐야 파란색 진짜 어려워요 진짜 진짜로 진짜 스포할게요 파란색 진짜 어려워요 아 잠깐만 진짜 어려웠네 어? 뭐야? 아 아 아 저기요 왜 물어버렸죠? 아니 아니에요 이게 파란색이 어렵다 보니까 워낙 안 가보셨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이게 말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아 어렵구나. 바꿔줘야지. 무슨 맵이였냐면요. 땅이 전부 다 그 빨리 가는 그거였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깝게 나왔을 것 같은데 아깝게 나왔을 것 같은데 100년 후 10년이 지났는데 아 시웅예비였네 아 기말배 또 하러 왔어? 아 나이가 150살이 됐는데도 못 깨고 있어 기말배 내가 크겠네 1초당 1살씩 먹는거요 음 그래 아 이거 이제 나이 한 150 먹었으면 깨야지 아 어렵네 이거 보라색 어렵네 왜 이렇게 얇아 이거 젓가락이야 젓가락보다 얇아 기말배 아 자네 갖고만 묘지로 이제 가야지 갈 때 됐어 자네 너무 오래 살았잖아 이제 가자 지금이야 그럼 난 반대로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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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금이야 자 위에 젓가락질 있거든 젓가락질 해야돼 자 젓가락질 잘하라고 많이 먹어서 못하는거야 이제 젓가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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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지 젓가락질 집중력이 필요하다네 아이고 보라색까지 갔는데 보라색까진 누구나 다 갔다네 다 날멈 날멈 이제 깰 때 됐지않는가 어디로 가야되나 이거 그걸 왜 우리에게 묻나 우린 거기 근처도 못 가봤다네 내가 깬다면 경로당에 난 더이상 난 더이상 난 더이상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게 나는 응원을 하겠네 그러게 어이 어이 이제 출발해도 되겠구만 내가 만약에 이걸 깬다면 경로당에다가 양갱 하나씩 선물해 주겠네 아이고 양갱 맛있는데 내가 이걸 송구하면 산알매를 이곳에서 없애주지 그거 아주 솔깃한 제안이구만 내가 깬다면 말이야 젓가락 젓가락이야? 응 젓가락 아니야 이거? 젓가락질 잘해야돼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로망이 들어서 젓가락질 잊어먹으면 안되 이거 우와 젓가락질 난 더이상 갈 힘이 없네 다닐거같네 ohh 나 염 était 꼬찬이 나 염들 tą 까지 왔다 oox 할메 나 사분 남았어 괜찮아 으아아아아아아 Bold 할머니 나이를 먹어도 고함 소린 여전하구만 위로 이겼네 그쪽까지 안가서 너무 다행이야 할머니 너무 오래 살았네 둘 다 빨리 내려와 무슨 소리야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그런 거 같네 대단해 와 이거 뭐야 슬슬 한명이 내려올 때가 되는데 일단 나는 아닌데 이 날배 내려오게 너무 오래 살았어 싫어 손 한 번 삐끗하면 알지 야! 많이 걸지마! 구독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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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은 정해진 것 같네 꼴등은 정해진 것 같네 꼴등 누군데요? 한 번도 못 깬 빈니아지 자네는 자극하지 말게 자네는 벌칙으로 타워 오브 헬 한 번 더 하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벌칙을 수행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빈니아 유튜브에서 하시죠 영상 올리는 걸로 자네 그냥 혀를 씻겠네 타워 오브 헬 우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깨보겠습니다 여러분 깨보세요 이 날배 내가 가겠네 나 지금 깨고 왔거든 나 못 고기야 나 못 고기야 다 왔거든 나 지금 거기까지 다시 다 오긴 어차피 떨어질지언즈 거기가 중간이야 죽죽죽죽 뭐냐? 나도 연보라에 왔다네 다시 내려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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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아 집중해서 한 번 말 안 하고 한 번 마지막으로 어 보지쓴 나 죽음군나 온다 아 아 여기 여기 머리가 쿵한다니까 쿵쿵 안 하게 해야죠 좋아요 자 여러분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타워 오브 헬은 못 깰 것 같네요 맞아요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욱 더 연습해서 다음에는 타워 오브 헬 끝까지 올라가는 저 성상까지 올라가는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